여러분들 오늘 워킹데드 일곱번째 이야기는요 바로 이제 주인공이 캠프로 도착을 해서 주인공의 와이프와 아들을 만나고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공과 그 주인공 그룹들이 생존자 캠프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 아틀란타 좀비들한테 점령된 도시 아틀란타에 한 명을 빼먹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감이 투철한 주인공은 그 한 명을 데리러 다시 아틀란타 도시로 들어갈 결심을 세우는데요 그런데 이 생존자 캠프에서는 이 주인공을 말립니다 왜냐 한 명이라도 생존자들이 더 있어야 더 생존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아틀란타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엔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 때문에 이 생존자 캠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워킹데드 7번째 이야기는요 바로 그 생존자들 간의 갈등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들은 오늘 채팅을 치시면서 딕테이션과 뜻과 의미, 뉘앙스를 파악하시는 훈련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들리시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들리시죠? 자 you are putting 너는 우리 너는 놓는다 뭐를 놓는데요? every single one of us 우리 모든 사람들을 놓는데요 어디다가 놓는데요? at risk at risk 뭐죠? 위험에 우리를 놓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putting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put은 놓는다인데 의욕을 하면은 뭐가 될까요? you are putting every single one of us at risk 하면은 위험에 처하게 하다 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are putting 하면 처하게 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you are putting every single one of us at risk just know that rick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서 every single one of us 하면은 우리 모두 자 우리 모두 one of us 하면 우리 중 한 명인데 every single one of us 하면은 우리 중 한 명인데 그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모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every single one of us 라는 표현은 우리 모두 라는 뜻인데요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you are putting every single one of us at risk just know that rick 야 알아도 그건 알아도 rick 니가 지금 하는 그 행동이 you are putting every single one of us at risk 우리를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해 라는 뜻이에요 자 한번만 더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볼게요 자 뭐래요 come on you saw that walker it was here it was in camp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저번에 come on 이라는 표현을 배워봤었어요 그죠 come on 이라는 표현 배워봤는데 자 come on이 뭘까요 여러분들 come on come on 이라고 하는데 오라는 거가 아니라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쓰인 걸까요 제발 우리 제니가 제발이라고 했는데 어 제발보다 조금 더 좋은 뉘앙스가 있을 것 같아요 come on 하면 come on 아 좀 그렇죠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야 이봐 들어봐 야 좀 생각 좀 해봐 들어봐 이런 뜻이겠죠 요에서 들어봐 얌마 이런 뜻이겠죠 야 들어봐 얌마 생각 좀 해봐 아 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저한테 별풍선을 쏴줬어요 그런데 내가 리액션하는 게 부끄부끄부끄부끄러운 거야 내가 아 나 리액션 잘 못하겠는데 이랬을 때는 come on man come on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야 해봐 왜 그래 왜 그래 이런 뉘앙스인 거죠 come on come on 그래서 come on은 지금의 그 상황을 도두기 위해서 그 분위기를 도두기 위해서 come on come on come on man 그다가 누구는 hey come on hey 이러지 말고 come on come on 해봐 해봐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oh come on man 아 찌질하게 굴지 좀 말고 좀 해봐 come on man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뉘앙스를 넣느냐에 따라서 이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자 you saw that walker 무슨 뜻이죠 여기서 walker는 누구예요 걸어다니는 자들 좀비를 얘기하는 거죠 you saw that walker 야 그 좀비 봤잖아 자 지금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 생존자 캠프에 굉장히 가깝게 사슴을 막 쥐어뜯어 먹고 있는 좀비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존자 캠프도 더 이상 좀비들의 습격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come on you saw that walker 야 너 그 좀비 봤잖아 it was here it was in camp 뭐죠 여기 있었다고 캠프 안에 있었다고 임마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 되시죠 it was here 야 여기 있었다고 it was in camp 캠프 우리 생존자 캠프에 있었다고 임마 그러니까 네가 가는 게 아니라고 임마 네가 가는 게 지금 틀렸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it was here it was in camp come on you saw that walker it was here it was in camp 그렇죠 그 다음 한 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와 여러분들 엄청 길어요 엄청 지금 흥분했거든 자 이거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protect camp 가 마지막에 들렸네요. 와 여러분들 엄청 지금 빠르죠? 엄청 지금 빠르죠? 자,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맞는지, 딕테이션 한게 맞는지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할게요. 야, 여기서 if가 굉장히 짧게 들렸는데요. 그래도 if, 그들이 돌아온다면 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they are moving out of the cities. 무슨 뜻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cities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시들. 도시들로부터 이제 여기 지금 생존자 캠프는 산에 있는데 도시에서 이제는 머물지 않고 이 좀비들이 도시 바깥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they are moving out of the cities. if they come back, 만약에 그들이 우리 생존자 캠프로 다시 돌아온다면, we need every able body. 자, able body가 무슨 뜻일까요? 자, able이란 게 be able to가 can이란 뜻이죠? able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able. able이 무슨 뜻일까요? able. 가능하다. 그렇죠. 여기서 able body라고 하면,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able body 하면은 사지가 멀쩡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we need every able body we've got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지가 멀쩡한 이런 생존자들이 필요로 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we need them here. 무슨 뜻이죠? we need them here. 우리는 그들이 필요해요. 여기서 them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 바로 able body. able body입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아이고 미안. 진작 얘기해주지 미안해요. 여러분들. 메모장이 안 보였구나.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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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자, we need them here 하면은 여기서의 them은 뭐냐면, able body. able body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지가 멀쩡한 이 생존자들. 다시 얘기하면은 survivors. survivors. 뭐죠? 생존자죠? survivors. 이 survivors. 이 survivors들이 필요로 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we need them. 왜 필요하대요? to protect. protect가 뭐죠? 보호하다죠. 그래서 to protect camp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생존자 캠프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지가 멀쩡한 생존자들이 필요하다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되시죠? 아,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지금 한 사람도 지금 더, 어? 있어야 될 판국에 왜 다시 아틀란타를 갈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미 아틀란타에 어? 까먹고 버리고 논 그 사람은 이미 죽었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길었는데요. 문자. 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they're moving out of the cities. they come back. we need every able body we got. we need them here. we need them to protect camp. 와우, 잘 들었어. they're moving out of the cities. if they come back, we need every able body we've got. we need them here. we need them to protect camp.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와우, 랩인 줄 알았어. 자, 여러분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they're moving out of the cities. they come back. we need every able body we got. we need them here. we need them to protect camp. seems to me what you really need most here. are more guns. 자, 그랬더니,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seems to me what you really need most here are more guns. 자, seems to me what you really need most here are more guns.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뜻이죠? 여기 앞에서는 it이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내게 보여지는 건, 근데 뭐가 보여지는 건데요? what you really need most here. 여기서 가장 너가 필요로 하는 것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보여진대요? are more guns. 야, 네가 여기서 더 필요하는 거는 총 아니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필요한 거라고는 화력인 것 같은데? 라고 자막에선 나와 있는데요. seems to me what you really need most here are more guns.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seems to me what you really need most here are more guns. 그렇죠. 그러니까 이 리그는, 야, 지금 생존자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야, 여기서 진짜 필요한 거는 총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이 뒷이야기를 아직 모르시지만, 지금 이 리그이 왜 갑자기 생존자 캠프 얘기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총 얘기를 하는 걸까요? 캠프 밖에서 총을 가져오려고. 아, 우리 송끄님이 비슷했어요. 쏘라고. 음, 바로 총을 가져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이 필요하니까 지금 총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겠구나. 한 요 정도 정도만 여러분들이 뉘앙스를 파악하시면, 지금 뉘앙스 캐치를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 번만 더 듣고. 이 한국 친구가 뭐래요? 라이트. 다 간지라고 얘기했어요. 라이트. 라이트. 다 간지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맞아. 아, 총. 아, 총. 아, 총. 이런 거. 뭔가 지금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왓건즈. 체인 경관이죠. 왓건즈. 야, 무슨 총? 야, 무슨 총? 무슨 총?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들어봅시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RC6. 스틱스 샷건. WaThunders. ört. 이거는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hhhh... 세 von 롤 honourha confusivity. 스틱스 샷건. 자, 샷건. handcuff. 이거 샷건이죠. Six Jackson. んです the five powered rifles over a dozen manos. 하이파워드 라이 expert. 자, rifles 은 이렇게 약간. 뭐야. 저격총을 얘기해요. 라이 INTELL. 네, 아랜 crush. 투 하이패이트 라이퍼스. 핀 widgets. 하이파워드 라이 moistur. 두라ưngster. 라이플, 라이플, two high powered rifles, and six shotguns, two high powered rifles, over a dozen handguns, over a dozen handguns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over a dozen handguns, 자, 무슨 뜻이죠? over a dozen handguns, 뭐예요? dozen이 뭐예요? 한 다스, 열 두 개죠? 열 두 개, 열 두 개를 dozen이라고 했을 때, over a dozen, 열 두 개가 넘는 handguns, 소총도, 권총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over a dozen handguns, 이해되시죠? 자, 한 번만 더 듣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six shotguns, two high powered rifles, over a dozen handguns, I cleaned out the cage back at the station before I left.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가지고 왔대요? 자,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뜻을 먼저 드릴게요. I cleaned out the cage back at the station before I left. I cleaned out the cage back at the station before I left. 자, I cleaned out the cage back at the station before I left.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케이지는 뭐죠? 케이지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원래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는 이렇게 울타리 또는 케이지는 이렇게 어떤 케이지 세 장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자, 지금 총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총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I cleaned out the cage back at the station. 자, 여기 스테이션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police station이겠죠. 자, 여러분들 저희 미드 영어 첫 번째 이야기랑 두 번째 이야기 유튜브에서 확인하시면 릭이 경찰관인데 경찰서에서 총들을 다 털어서 아틀란타로 가져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police station, 경찰서에서 케이지, 무기 창고죠? 여기서 케이지는 무기 창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I cleaned out, 쓰러 왔다라는 거죠. I cleaned out, 쓰러 왔다라는 거예요. 나 쓰러 왔어. 뭘 쓰러 왔대요? I cleaned out the cage. 무기 창고로 쓰러 왔어. Back at the station. Back at the station. 우리 있었던, 우리 있었던 경찰서에서, 경찰서 무기 창고에서 쓰러 왔어, 무기를. 뭐 하기 전에? Before I left. 내가 거기를 떠나기 전에. 자, 릭은 원래 있었던 지역에서 아틀란타라는 도시를 향해서 떠나기 위해 자기가 있었던 경찰서에 있는 모든 무기들을 다 긁어 모아서 떠났죠. 자, 그런데 그 무기가 어디 있었죠? 여러분들, 세 번째 이야기인가 네 번째 이야기 때 드디어 릭이 아틀란타에 들어갔는데 이미 아틀란타는 좀비한테 점령을 당한 상태죠. 그래가지고 그 탱크 안에 들어가기 전에 좀비를 피해가지고 들어가니라고 무기는 땅바닥에 떨궈놓은 채로 탱크 안에 피신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무기는 아틀란타 도심 한가운데에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